딱 보면 감탄스러운 이곳을 누군가 다 와보고 싶어하는 거니 서로 보니까 정말 가슴까지 시원해지는데요 아 방음합니다 너무 예쁘다 정말 동화 속에 와있는 기분이고 이게 바로 드릴랜드의 살아 숨쉬는 상허한 자연 풍경입니다 진짜 에메랄드 빛 같다 어마어마한 힘 팔아 보니까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훨씬 감동적인 것 같아요 현실 속에서 보니까 감동 감동 감탄 감탄입니다 두 시간의 짧은 비행만으로도 갈 수 있는 이웃나라 중국 하지만 저의 목적지는 중국에서 가장 외지고 척박하기로 이름난 서남부의 윈난성입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여러분은 중국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지난 40년간 중국 요리를 만들고 연구해온 저는 단연 요리가 먼저 떠오릅니다 1996년 기록적인 대지진 속에서도 멀쩡히 살아남은 목조 가옥엔 수백년 세월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여기는 시내 곳곳에 이러한 시내가를 흐르게 약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동양의 베니스라는 그런 칭호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시로를 따라 골목 구석구석을 누벼던 그때입니다 요즘엔 좀처럼 보기 힘든 공동 빨래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그 편한 세상 다 마다하고 오래전에 삶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며 살아갑니다 빨래터에 약수터까지 이거 진짜 오랜만입니다 역시 아침에는 찬물 한 컵이 최고인 것 같아요 삼천역의 옛 목조 가옥이 미로를 형성하는 이곳 미장 고성 미장 주민들의 거주지를 벗어나자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고성의 160여개 골목 중 한 줄기를 차지하며 끝도 없이 이어지는 길 미장의 명물 먹자 골목입니다 그 길이는 자그마치 100여 미터 그 길이는 자그마치 100여 미터 고성의 500여 미터 가는 후에 아 voca 약간 소금을 뿌리잖아요 소금이 하고 간장하고 약간 유분양이라고 그래 중국었자장 같다가 살짝 고기 때문이 맛이 또 색다른데 룜이 입맛에 잘 맞습니다 여긴 또 무슨 볼거리가 있는 걸까요? 사람들이 카메라 셔틀을 멈출 줄을 모릅니다 벌집 안에서 뭔가 꿈틀댑니다 글쎄 살아있는 애벌레입니다 일란의 일부 소수민족이 식품으로 즐겨 먹는다는 메뚜기 매미도 있습니다 여기는 잠자리인데 잠자리까지 먹는 건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상인들이 직접 기르고 수확해 왔다는 물건들 그 중 아주 귀한 약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요 하나가 철연화라고 해요 하늘에서 눈 속에 있는 연꽃이라고 하고 이것은 지속 수확한 영ワ이의 정보를 주문하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유일수도 주문하고 있는 영웅ort에 가고 있을 것 같아요 지속 수확한 영웅평이다 지속 수확한 영웅평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실물로 보는 건 저도 사진 하나 찍어놓고 싶어요 맞아요 실문를 그냥 처음 볼까 나시족은 윈난 서북부를 중심으로 중국 전역에 30여만 명이 흩어져 살고 있는 소수민족. 인심이 후하고 정이 많은 민족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마오조똥이 장제스의 국민당군에 쫓겨낸 시절, 나시족의 도움으로 도주에 성공한 그는 당시 희생된 수많은 나시족들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시족은 이전이 다시 일하는 것 입니다. 이전에서는 이제는 지금 이런 것 입니다. 그 그의 마오조똥은 지속을 때가 왔을 때에 오는 시절을 향해 왔을 때가 왔 우리집이 있는라시족을 해왔을 합니다. 네, 예. 그의 정보는 그런 것입니다. 정부는 이별이 정부에 zur치고 온다. 그의 정보는 나뉘을 위해서 지속을 우습을 롬습니다. 농담이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도와주셨답니다. 시시해.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나시족 사람들. 그런 나시족이 정신적 지주를 여기며 신성시하는 산이 있다 해서 찾아가는 길입니다. 농반부치 부상에서 적도에 제일 가까운 만년석이 쌓인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해발 5596m. 공룡설산이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띠롱쉐산입니다. 여기는 3356m네요. 케이블카 탄행시입니다. 케이블카를 운행해도 오르긴 쉽지 않답니다. 여기 쓰여있네요. 신장뼈 깊고 고혈압 깊고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케이블카를 타지 마십시오. 여기는 산소 호흡을 도와주면 고양. 고양잔. 산소를 공급하는 곳이란 뜻인데요. 휴대용 산소 호흡기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해발 3300m 고지에서 4500m까지 유농쉐산 케이블카는 총 길이만 3000m에 달하고 수직 낙차는 1150m에 달하는 중고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는 케이블카입니다. 현재 3970m인데요. 내가 태어나서 4000m 이상을 올라가는 건 처음입니다. 영광입니다. 4000m 고지가 바로 눈앞입니다. 공기도 점점 시박해지고 기운도 떨어집니다. 초가을의 날씨는 어느새 한겨울로 변했습니다. 선선하긴 하네요. 곧바로 하얀 눈밭과 만날 줄 알았더니 본격적인 산행은 여기서 다시 시작이랍니다. 드디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4506m에 도착했습니다. 4506m. 정상의 높이는 해발 5596m. 피롱쉐산은 아직까지 인간에 의해 한 번도 정복된 적이 없는 산입니다. 현재 사람이 오를 수 있는 최고 높은 곳은 4680m. 높은 해발고도 탓에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고통인 길. 나무 계단이 끝도 없이 이어질 것만 같더니 도착. 꼬박 1시간 만입니다. 하지만 고행 끝엔 엄청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말라야의 동쪽 끝자락. 총 길이 35km. 13개의 봉오리가 길게 누워 마치 한 마리의 거대한 은빛 용을 연상케 한다는 만년설산. 휘롱쉐산입니다. 해발이 5500m 이상 되다 보니까 자기의 본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네요. 실제로 휘롱쉐산의 정상을 볼 수 있는 날은 1년에 고작 30일 정도로 하는데요. 이렇게 쉬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에 더욱 신비로운 산. 나시족 사람들이 왜 그토록 우러러 여긴 것인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해발이 5500m 이상. 1.2.3. 1.2.3. 해발이 5.3. 2.3. 한가위. 4.2. 1.3.